일단 오늘 스테이지는 총 6개고 그 중에 하나가 이벤트 스테이지가 있어서 그 스테이지에 1등 하신 분은 따로 부상으로 조그만 거 드릴 거예요. 그리고 오늘 1등 하신 분은 여기 군기시 돼 있는지 한 달 이용권 드릴 거예요. 그래서 군기시 대표님이 두 장을 지원을 해주셨거든요. 그래서 오늘은 시상을 두 분류로 나눠서 할 거예요. 노비스 등급이랑 그 이외에 못하는 분들이랑 잘하는 분들이랑 나눴고 이 기준은 제가 일단 아시는 분들은 제가 나눈 것도 있는데 이전에 매치에 수상 경력 있는 분들은 다 막스맨이나 샤프슈터 등급으로 갔는데 류광일, 최성욱, 이재신, 명지훈, 차성진, 지창근, 김세영 이 분들은 다 막스맨이나 샤프슈터 등급이에요. 그래서 이분들끼리 경쟁을 해서 1등한테 상품을 드릴 거고요. 그 외 나머지 분들은 전부 노비스 등급입니다. 그리고 조금 아쉬운 건데 PCC 참가하는 한 분은 수상을 할 건데 따로 부상이나 메달이 없어요. 혼자라서 그렇습니다. 그거는 조금 양해를 부탁드리고요. 각 1등한테는 군기시 코리아 클럽맥시 메달을 드릴 거예요. 2메달을 드릴 거고 그거 참고해서 하실 거고 그거 외에 페널티는 없습니다. 그대로 진행을 할 거예요. 그리고 오늘은 스쿼드를 두 개를 나눠 놨거든요. 그래서 여기 보면 칠판에 스쿼드 번호가 있어요. 그래서 1번 스쿼드는 제가 진행할 거고 2번 스쿼드는 대표님이 진행하시는데 저 안에 있는 골방에 있는 스테이지가 스쿼드 1번이 먼저 시작을 할 거예요. 그래서 동시에 이쪽 스테이지를 스쿼드 2번이 하고 자기 스쿼드가 끝나면 그냥 그대로 바꾸시면 돼요. 그래서 스테이지 두 개 동시에 굴려서 끝나고 나면 5분 브레이크 타임 한 다음에 똑같이 이 두 개 스테이지 할 거고요. 그리고 나서 한 20분 브레이크 타임 할 때 저희가 스테이지를 사실 만들 겁니다. 그렇게 하시면 돼요. 그리고 경기 시작했을 때 순범 불렀을 때 안 오시면 그냥 넘어갑니다. 그러니까 자기 순서 잘 기억하십시오. 그렇게 해서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. 네.. 이쁘기 아래 할머니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한글자막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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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깜짝놀랬어 우우, 딥더 딥더 할머니,... 다미 닥더 저녁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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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만나요.